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 제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도 훈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메시지를 쭉 받다 보니까 집중해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지금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우리가 집회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받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집중해서 전달되어지는 메시지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핵심이 태형아 부모 수련입니다 온라인으로지만 중요한 훈련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함께 말씀해 인도를 좀 받아 가시고요 이번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필리핀 리더 수련회와 렘렌드 대가 있습니다 la otra semana tenemos retiro del líderes de 필리핀 y la conferencia mundial 11월 2일 5일 1일은 리더 수련회고 렘렌드 대는 5일에 진행되어집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정말로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실 것은요 지금 우리가 방송 교체를 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고 함께 기도로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첫 주간부터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리 교회가 한 20년 정도 이 교회를 옮긴 지가 한 20년이 다 되기 때문에 모든 장비들도 그렇고 노후되어서 그냥 바꾸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 잡았던 것이 한 10억에서 한 20억 정도 이렇게 견적이 나왔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냥 단순히 방송 전체 시스템을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2, 3, 7을 놓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하나님 메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 3, 7, 5, 5천 종족을 행한 본격적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교회 방송 시스템이 새롭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필요해서 이렇게 방송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작게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룹들을 넓혀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교회 방송 교체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교회에 대한 부분들이 직접 얘기합니다 산업인 대회에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유럽 산업인 대회에도 하나교회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교회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어요 모든 교회들이 2, 7, 2, 7을 이야기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릇들을 준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교회는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그 그릇에 응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주 전에 우리 은평교회가 임직식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했는데요 다른 교회 잔치에서도 우리 하나교회를 자랑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참석했던 노예 임원분 한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목사님 오셔가지고 딴 교회 잔치에 왜 하나교회를 이야기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말이에요 왜 하나교회를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릇들을 안 되는 줄 아시고 준비를 통해서 우리 그릇들을 2, 3, 7년간 그릇들로 이렇게 준비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여기에 맘담은 헌금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어떤 랩런트는 실제로 알바를 하는 랩런트인데 제가 생각에는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방송 교체를 위해서 헌금을 지난주에 딱 했더라고요 또 메시지가 이렇게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 지금 서울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가정이 이 메시지를 듣고 방송 교체를 위해서 지난주에 헌금을 또 보내오셨어요 또 일본에서도 오늘 우리 교육자 통해서 선교국의 보고를 들었는데 일본에서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사이토 치세 근사님이 이 메시지를 듣고 우리 하나교에서 방송을 교체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을 헌금을 해오셨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 하시는 역사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여러분 중요한 응답을 받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직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고 primero tenemos que saber qué es nuestra iglesia 또 전도자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고 y saber quién es el evangelista 또 우리 하나교회는 하나교회로서 부족하지만은 단임 목사 신봉준이라는 목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고 y saber quién es el pastor principal aunque le falte o le falte algo cualidades también 그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먼저 응답이 시작된다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 아시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es cierto tienen que conocer quiénes son ustedes y la iglesia de Hanna primero 또 하나교회 중직자로 세우신 여러분 왜 하나교회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그 부분들을 알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y saber por qué ustedes son los líderes laicos 그리고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그때 만든 적든 우리가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쁨인 것이죠 porque la evolución de verdad importante es cuando Dios nos utiliza en ese momento y nos bendice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 3, 7을 놓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시스템이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espero que puedan orar y podamos preparar concentradamente para 277 naciones 오늘은 제한적 집중입니다 hoy es una concentración limitada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감나문에서 집중해서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es que el Señor llamó a sus discípulos y habló acerca del reino del monte olivar 주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을 가지고 제한적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 concentrados en ese lugar le decimos una concentración limitada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삼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la iglesia primitiva parece que le faltaban muchas cosas pero se levantaron 3.000 discípulos 많은 어려움들이 pippak들이 있었습니다 mas 그러나 삼천 제자가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había muchas dificultades y había muchas persecuciones pero 3.000 se levantaron 또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왜 내게 사실적인 실제적인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한적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면 사실은 응답 밖에 바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concentracion limitada estamos tan ocupados para recibir esto 이 부분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교회에 다니면서도 실제로 딴소리를 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정말로 성경적인 응답들을 우리는 받아야 되요 그래서 tenemos que respuestas bíblicas 거의 다 사실은 응답이 없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올바른 기도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성경적인 응답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 나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기도는 중요합니다 먼저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찾고 이것을 알고 누리고 살려나가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찾아 누려가야 돼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다른 것이 기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날마다 내가 찾아서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 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몰라가지고 실제로 현실과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형상에 살아난 여기서 올바른 CVDIP 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하나님의 준비하신 모든 응답이 내게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형상 이라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축복하셨어요 날마다 이 사실이 살아나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장세기 2장 7절입니다 Génesis 2 7 하나님의 형상 영을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는 다른 기도가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 성령 충만함 있어요 오직 성령 이었고요 성삼이 하나님으로 충만 하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 하지 않고 자꾸 딴 것 하니까 염려 하고 걱정해요 como no hacen esto por eso están preocupados y ansiosos 진짜 성령의 충만함 하지 않고 딴 것을 자꾸 구하니까 영이 살아나질 못해요 실제 성도들은 속에 가득 찬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게 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 자꾸 전혀 보험과 상관없는 응뚜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래서 dentro de la iglesia hay personas que sin relación al evangelio hablan muchas cosas 그런데 그 응뚜한 소리 문제가 아니라 그 응뚜한 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문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진짜 성삼이 하나님으로 축복만 하도록 우리가 누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 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24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다같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일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인도하셔서 생기야 불어나도록 말씀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때 당연히 회복 되는 것이 바로 장세기 2장 1절 17절에 에덴 축복 회복 되기 뇌 노쳐버렸던 에덴 축복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말숨으로 말미암아 회복 된 것 그래서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했고요 생명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요 영과 혼과 우리의 골수는 몸을 이야기하죠 몸까지도 찔러 쪼갠다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는 에덴 동산보다 더 큰 축복된 역사가 크리스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가진 생명의 역사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 있다면 어떤 현장이든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현장에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진 자는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있어요 이것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 다른 것이 기도 아니에요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것 그것을 찾아서 누리고 날마다 살리는 그게 기도란 두 번째입니다 segundo 제한적 집중을 하기 이전에 먼저 제한적 집중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제목들 주셨는데요 이건 우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위에서부터 주시는 축복 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시는데 성경에 제일 최고로 약속하고 말씀하신 바로 보자의 축복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보자의 축복 여러분 성경 게시록을 읽어보세요 lean bien el libro de Apocalipsis 보자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수두룩 빽빽 합니다 왜 그렇게 숱하게 보자와 천사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걸 실제화 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인이 될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있다면 보자의 축복 주님께서는 보자에서 우리의 인생을 인생에게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요 지금 또 보자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만물과 교회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계의 보금할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보자에서 주님께서는 세계의 보금할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리라 바로 보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이 보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 이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내게 이룰 수 있는 그릇이 뭐냐 그게 보자의 축복 여러분 가장 귀중한 응답 중에 응답 있다면 보자의 축복 우리 보자의 축복 받아놓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 속에 내가 빠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시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들 있습니까 염려들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염려 속에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고요 도자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고요 이번에 루 목사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시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건을 버려서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은약부참은 다윗에게도 하나님께 사건을 버려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 사건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fracaso ante Dios 기독교 사상가인 C.S. Lewis 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C.S. Lewis escribió la mentalidad del cristianismo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쏘고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사람들이 고난 그 자체에 쏘아요 Muchos son engañados cuando vienen dolores 그 고난 가면 뒤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 있는데 그 사실 못 보고 속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고난 가면을 쓰고 찾아옵니까 진짜 아는 사람만이 알고 누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 드러내면 오히려 똑똑한 사기꾼들이 먼저 차지해요 뭔가 둔하고 어리석은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고난 에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진짜 아는 사람만이 알 수 예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알아 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또 듣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도록 그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 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하늘 보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축복을 놓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일으키신 문제 속에 하나님 사건을 보지 않고 내 문제로 보기 때문에 새로운 눈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약속 있다면 보자의 축복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축복 하나님 그게 보자의 축복 하나님 하나님 이 보자의 축복 이와 시 공간 초 라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실 이때부터 전도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자의 축복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기중한 축복 로말미암아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도 라는 사실 여기에 세 번째 주어지는 축복 있죠 사실은 기도는 뭐냐 내 안에 주어진 것을 찾아 누리고 위에서 주시는 축복 과 합쳐진 이것을 가지고 기도 하는 것 내 안에 주어진 것과 위에서 주신 축복 이 사실이 합쳐진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후만 응답을 주시게 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전부 후만 응답 나에게 전부 후만 증거 나타나 여러분 여러분 섬기는 교회 전부 후만 응답 드리나 여러분 하고 있는 업이 무엇이든 그 업에 전부 후만 응답 나타나 여러분 이 기도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도 못 찾아요 여러분 골리아스를 바라보면서 왕과 다윗의 형제들은 두려움에 겁먹었어요 그러나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 심지어 다윗의 형들이 비난했죠 그런데 다윗은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려 하면서 나가게 되겠어 여러분 다윗은 어렸지만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 확신 가진 것이 두 가지 있었어 이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던지는 돌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이 축복을 누렸던 사람 확실하게 믿은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되요 그게 초대교회 완성되었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사실 이것만 없어요 그래서 결국 열심히 살고 세상 심부름 하고 사단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정리해 오는 메시지 아닙니까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시급하다고 보시는 군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비밀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시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얼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얼음이 그냥 얼음이에요 영적인 얼음을 당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시대가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메시지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래서 아매 이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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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 사실을 못 들면요 교회는 시큰 딴짓 하게 돼 있고요 뭔가 열심히 하면서도 나중에는 결국은 헛수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기중한 축복입니다 거의 관심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관심 없어요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누리면 여러분 통해서 모든 현장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이번 주간의 집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아홉 가지 세팅 뒤에 될 부분들 그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라고 말씀했죠 Pa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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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jo me es necesario ver Roma 그런데 그게 성경 원래 원어를 이야기하면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답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로마를 봐야 된다는 답을 가지고 바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렸느냐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사실은 40일 동안 집중하도록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동 1장 3절 이 그 말씀이죠 여러분 40일 동안 집중했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40일 동안 집중한다 하나님 역사 아니라는 것이 이상 문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가치 있게 보지도 않는다는 육신적인 세상의 것들이 너무 밝아 영적인 이 사실들을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안해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 부분들을 붙잡고 이제는 뭐 하느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붙잡고 제한적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축복 일본의 내 안에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하늘을 하늘을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알고 누리면 보좌와 시공간과 이 삼철의 빛의 축복을 누리면 그 일에 대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는 것이 바로 전무후만 여기 오는 것이 전무후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주어진 것을 누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큼 그 위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전무후만 응답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sin precedentes es que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된 것이 기본이고 상식이고 es básico que te esfuerces que lo hagas bien es que Dios nos ha dado algo esto se nos ha dado ante nosotros y también esta parte no es algo que me es for para recibirla 하나님 주신 것 es algo que Dios me ha dado a mí por eso los que adoran ídolos no sabrán esto jamás los que están atrapados por satanás jamás lo verían como conocerán esta realidad espiritual de verdad tenemos que recibir la guía del Espíritu Sant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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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oceremos el valor nos esforzaremos y al final quedará todo en vano al final Jesús en su último pulpit habló por 40 días del reino de sus obras le dio la misión segura la misión absoluta y la misión que no se mueve la misión firme esto fue para la iglesia primitiva es que de verdad lo que tienen esto aunque funciona no van a ser arrogantes y tampoco quedarán desalentados porque no funciona y verá el horario de Dios y esperaría es muy importante si yo estoy en este pacto la bendición y la respuesta de Dios viene de acuerdo a esta imagen de Dios al final es que lo que se ve no es todo lo que se convierte en es que primero se forman las partes espirituales y verás los físicos al final es que los problemas mentales no vienen de nada es que ya estaba formado esa parte espiritual que era de conllevarlo esta mentalidad es lo mismo cuando están endemoniados lo que tenemos que aferrarnos al pacto de Dios segundo y nos dio el pacto dentro de este aposento alto de Marcos aquí también se concentraron diez días no es que voy a poner diez días y me concentre diez días es que por cuarenta días tenían una unidad y dentro de esos diez días más vemos la obra de Dios nuevamente 바로 사도 2 1 절 de pentecostes de Dios el cumplimiento de la palabra tomó lugar de Pedro dijo que se cumplió lo que había dado la profecia Jóel 그러면서 사도 2 17 18 Jóel 4 17 18 La bendición de ver el futuro ahora 젊은 이들은 한상을 보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미래 가 보여 지는 기중한 축복 역사들이 일어나 게 된 것 그러면서 46 절 47 절 보면 날 마다 응답 일어났습니다 집중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집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확신이 오게 되고요 이 확신이 오면서 여기에 대한 응답들이 오게 되고요 마가 따라빵에 대한 응답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세계보고마가 보여집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 la bendición que Dios dio a través de la iglesia se formó cuando 환란 일어나면 다 도망가고 헛되자 되는데 모였어요 es que es que en las tribulaciones tenían que estar todo esparcido pero se reunieron es que en persecución que te reúnas conocías la realidad en ese momento la persecución es para ellos no era miedo de verdad tenemos que ver la bendición es importante dentro de esa obra 그러면서 사동의 11 23 제로 보면 주의 은혜 가 보여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게 되요 말 안 해도 보여지게 되요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마음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 마음으로 전달되죠 이 마음에 가진 것들이 내에 각인됩니다 이 내에 각인된 것이 바로 영혼에 심어집니다 이게 영혼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몸으로 또 나타나고요 이게 현장으로 전달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잘 보세요 필리포 4장 7절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죠 이런 마음과 생각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게 내의 각인대요 내의 각인대는 끝나는 것이 그게 영혼에 심어지게 돼요 그 영혼에 심어진 것은 보자와 연결되게 되죠 결국은 영혼인 보자냐 허가민 안 돼요 하나님의 자인인 저와 여러분 그게 보자와 연결되게 되죠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고요 그게 우리의 현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몸으로 나타나고 현장으로 나타날 때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안대옥교회는 핍박 속에서 헛어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왜 핍박이 왔는가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헛어져야 다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이 모였다라는 거기 하나님께서 안대옥교회의 주의 은혜가 보이도록 하셨어 그러면 1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큰 무리가 제자로 보였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기근이 전세계 기근이 들었는데 안대옥교회는 하나님께 경제적인 축보를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이 축보를 이랬어 로렙교회는 도움드려 하나님께 도움드려 하나님께 도움드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이제는 집중 속에 들어가야 verdad hay que entrar en la concentración pero la concentración limitada es que con eso solamente te vas a concentrar eso es lo que significa 무엇을 놓고 con que 여러분 이 세 가지 축복을 놓고 이제는 집중하는 겁니다 선택적 집중이라고 있는데요 hay también una concentración selectiva 그거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부분을 놓고 집중하는 것을 가지고 선택적 집중 es que eliges algo y lo pones en una concentración selectiva 4등 16장 6절 10절 에 보면 다 문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바울을 오라고 인도함을 하게 되죠 마게도니아를 바울이 가고자 하나님께 문들을 닫으시고 마게도니아를 준비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선택해서 바울을 보내시고 그것을 놓고 집중하는 것을 선택적 집중이라고 제한적 집중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부분 놓고 집중하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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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주어진 것 위로 붙어오시는 축복 그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흥한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놓고 예수님 마지막 강좌 말씀하신 것 40일 동안 집중하는 것 또 된다면 10일 동안 마가다르빵에서 약속 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10일 동안 집중하는 것 nuevamente 그 부분 10일 동안 10일 동안 se concentraron 거기에 안뇽교의 응답이 나타나고 책에 살리는 역사들이 안뇽교로 일어나게 되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concluyamos la palabra 여러분 집중하는 시간들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 집중하는 시간들 가지게 있습니다 마는 아침 시간들을 할용하시길 seguramente todos tienen su tiempo de concentración pero utilicen el tiempo de la mañana 특별히 여러분 정말로 아침 시간들을 여러분 제대로 할용만 하면요 낮에 두 시간 세 시간 할용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마 제대로 인도받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를 할용하시든지 일어나자 말자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없으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아침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고 하루에 모든 현장 들 놓고 집중해서 메시지 생각하고 만날 사람들 놓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가지고 현장 의 문제를 부딪히면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사람 보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 답이 내리지까지 아침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세요 10편 5편 3절 다윗의 기도 아침에 주에게 기도한다 주께서 아침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주님께 기도한 사실 여러분 많은 시간들 있지만 여러분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 어떤 면에서 아침 시간이 좋아요 요새는 mucho tiempo pero utilicen el tiempo de la madrugada lo que sale en el culto de madrugada cambien ese tiempo de concentración para esto orden la palabra y orar por las personas y orar por los encuentros que se han y por las cosas que tendrás que hacer y vayan al campo cuando te encuentras con la persona tendrás paz cuando suceden problemas no tendrás miedo para ver respuestas por eso en ese tiempo de la mañana tengan ese tiempo de concentración y los jóvenes ahora mismo no duermen hasta tarde y sí se puede hacer muchas cosas en la noche para ser líderes y élite tenemos que utilizar bien el tiempo de la mañana y lo remanente lo hacen hasta tarde todo y todo hasta la noche y no pueden hacer las cosas no no sé pero yo temprano fui entrenado así y abro mis ojos antes de las 5 de la mañana y me preparo y vengo el culto la madrugada y también traigo mis puntes y también los mensajes ordeno el mensaje y con un papel y voy a ejercitarme y en la caminadora también veo eso y hay dos pastores que también se ejercita con siempre me dicen siempre estás estudiando pero para mí eso es bueno que veo este papel que ordeno y veo el camino y lo veo mientras lo leo pero para mí es un tiempo de gozo y farsa después me bajo y vengo la casa y me cambio y vengo la iglesia y siempre se ha repetido eso pero para mí el tiempo de la mañana es mucho bueno pero tengan este tiempo utilicenlo bien pero más tiempo transcurre hay que tener concentración usted sabe lo que los judeos hacen muy bien esto limitaciones siempre limitaciones y no fabrican tantos productos usted no escucharon el mensaje los los r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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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 la persona a quien le vende jean 그리고 아직 집중의 시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앞으로 시대는 우리도 모르게 분열되게 되세요. 산만하고 분열하고 나중에 정신 문제까지 오게 되세요. 우리 뭘 집중하느냐 이 세 가지 내 안에 이미 주어진 것 위에서 부터 주시는 축복 이게 전부 흔한 응답이 역사로 나타난 성경에 가장 귀중하게 구원 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어도 이건 지식적이지 실제한 됐잖아요 왜 계속 이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주느냐 실제하시키라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 집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장에든지 그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전두자로서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인연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찬성 안정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